혹독한 연예계에서 살아남기 힘든 어린 양들을 위해 원포유 연기 장인으로 등극할 개인기를 가져왔습니다. 너를 위해 준비했어! 운명의 나침반! 미션을 해야 할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내가! 예단 쓰레기 같은 인간들 뒷지다 거리라 하려고 정체 시작한 줄 알아! 이번 달성 파트의 영상을 따라하면 내 목이 먼저 나가냐, 내 손이 먼저 나가냐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. 시작! 네가 제대로 하기! 나가냐, 나가냐! 나가냐, 나가냐! 나가냐, 나가냐! 나가냐, 나가냐, 나가냐! 이거 진짜 뒤집어도 돼요? 이거 하고 싶은데 다 해요. 꼬시고, 던지고 다 해야 돼요. 가겠습니다. 하이! 투! 내다! 이겼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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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져버린다! 빨리하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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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내가! 내가 밖에 없어! 내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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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밖에 없어! 내가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